오늘 저희가 모시는 연사자분은 서울 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의 박정원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박정원 교수님이 소개해 주실 연구 내용의 제목은 Multi-Dimensional Liquid-Based TEM for Studying Nanomaterials입니다. 박정원 교수님의 양령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박정원 교수님은 2012년도에 UC Berkeley의 레포 알리비사토스 교수님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으신 뒤에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하버드 대학교에서 포스트학을 하셨습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 2016년도에는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리서치 어소시에이트 일을 하셨고 이후에는 2016년부터 현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서 조교수 및 부교수직을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정원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교수님 화면 공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의 박정원이라고 하고요. 우선은 세미나 시작이 앞서서 되게 어려운 시기인데 이제 좀 그런 와중에도 저를 이렇게 사실 카이스트 재료과에 정말 세미나를 하고 연구 소개도 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이렇게 초청해 주신 동성인 교수님 포함하여 여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간 내서 이렇게 세미나 들으러 들어와 주신 학생분들께도 아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액상 TM을 이용을 한 재료 연구에 대한 몇 가지 결과들을 이제 선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몇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사실은 화학과에서 사실은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그리고 포스닥을 하면서 스쿨 오브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러니까 하버드에 가면 옆에 MIT가 있잖아요. MIT라는 아주 큰 공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버드도 사실은 공대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공대가 하는 프로젝트의 성격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비라든지 회사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공대의 필요성을 느껴서 공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뭔가 좀 하버드도 약간 그런 우리는 사이언스를 한다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컬리지 오브 엔지니어링 하면 될 것을 혹은 스쿨 오브 엔지니어링을 하면 될 것을 꼭 스쿨 오브 엔지니어링 and applied sciences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포스닥을 하면서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서울대 화공과에서 그러니까 화공과죠. 화학생물공학군대 옛날 기준으로 하면 화공과고 화공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일은 조금 펀더멘털한 사이언스 재료 관련된 물리화학적인 어떤 질문들에 좀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화공에서 많이 다루는 총매라든지 전기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나노재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피직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것들은 3차원 구조, 그러니까 재료라는 것은 사실은 재료라는 것은 사실은 이 구조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데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확 반응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페이지 트랜지션이라든지 구조 변화 같은 걸 겪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의 메커니즘 같은 걸 이해를 하는 게 하나의 목표고요. 거기서 나아가서 제가 마우스 포인트로 바꾸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이런 펀더멘탈한 이해들을 실시간에 따라서 하게 된다면 어떤 실제로 재료를 엔지니어링 하는데 우리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서는 재료 합성 그리고 엔지니어링 쪽으로 연구를 확장하는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연구를 학생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이라는 액상 TM 리퀴드 페이스 TM을 이용한 연구 결과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소개된 지는 약 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10년 남짓 정도 됐고요. 물론 이것에 대한 니드는 충분히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자현미경을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가 고진공을 유지해야 되고 특히 TM을 활용하게 되면 시편 자체가 굉장히 얇아야 되는 이런 리퀴어먼트가 있죠. 저희가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액상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관찰하는 것은 그렇게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고 싶었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TM을 활용하면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가능하게 된 이유는 반도체 공정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가 실제로 액체 시편을 담지하고 이미징을 하는 리퀴드 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의 두께가 2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레터럴한 디멘저는 한 3mm 그러니까 일반적인 TM 홀더에 들어가는 3mm 사이즈의 두께는 200마이크로고 그 안에 액체를 담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실제로 액체가 담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찰하는 액체의 두께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 정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그 위아래로는 전자빔이 투과할 수 있는 투명한 윈도우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작은 스케일의 어떤 뭐랄까요 전자빔에 투과한 반응 용기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반도체 공정을 하는 기술들이 워낙에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여기서 윈도우 물질로서 전자빔이 투과하는 윈도우 물질로서 얇은 방막 물질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방막 물질이 아무리 얇게 만들어도 사실은 거기서 오는 전자빔의 상수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빔을 웨이스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안에 옵젝트들의 레졸루션을 원하는 만큼 얻지는 못하는 그런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윈도우 물질을 아주 얇게 극단적으로는 그래핀 같은 애톰 두께의 윈도우 물질을 활용하는 기술들도 최근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 재료들의 거동들을 관찰하는 연구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바이오 몰래큘르 쪽의 연구에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다른 굉장히 다양한 클래스의 재료들에 많이 활용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연구실도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실에서도 나노 입자의 거동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주요한 논문들을 발표해 오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리뷰 논문들을 두 가지 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룸템에서 하이 템퍼러처까지 온도 조절도 어느 정도 되고 올게닉 페이지 리액션, 에이큐어스 페이지 리액션 다 관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시점에 반응을 이니시에이션 할 수 있는 어떠한 인젝션 시스템까지도 최근에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발전되는 기술을 가지고 어떠한 스터디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제가 최근에 연구한 구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재료가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매 재료가 있다면 플라티넘 니클을 예로 들었는데 이 헤테로지니어스 캐럴리스트의 전체적인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모양 안에 구성 원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걔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가 총매 활성도를 나타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구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총매 활성을 이해하는데. 또한 우리 광학물질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새 모 회사에서 만드는 QD TV 같은 데 보면 퀀텀닷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하는데 LED도 만들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럼 이제 광학 활성 물질들 같은 경우 보면 이 안에 도펀트가 어디 있는지 코어 쪽에 있는지 표면 쪽에 있는지 어떤 종류의 도펀트가 어느 정도의 농도로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의 분포에 따라가지고 얘들의 흡광이라든지 발광 성질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나노 스케일이 되면 이 구조가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작아지면 표면의 분포, 표면의 레이쇼가 벌크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때로는 랩트스 파라미터가 약간 컨트랙션 된다는 보고들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약간 익스펜전 된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익스펜전 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골드는 약간 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녹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얘들의 옵티컬 프로퍼티라든지 아니면 총매 활성도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되죠. 그래서 벌크와는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펙티브한 어떤 물성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근원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이 오른쪽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벌크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벌크에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특정한 결정 구조들도 나노 스케일이 되면 가질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들 때문에 총매라든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 스케일의 재료의 경우에는 벌크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벌크에서 이미 많이 축적해오는 결정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말하자면 개별 나노 재료 하나 수준에서의 어떤 원자 수준에서의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조분석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X-ray diffraction 기반입니다. X-ray diffrac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결정을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단백질이다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서 잘 말리면 단백질 결정이 되고 혹은 이미 결정화되어 있는 고체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아주 크게 결정화된 애들을 가져다가 디프렉션을 보는 거죠. X-ray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결정화된 애들의 평균적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구조 정보를 우리가 디프렉션 패턴으로 얻게 되고 그것을 역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얘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죠. 평균화된 구조 정보를 보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이 밑에 파란색 글씨 밑에 써있는 이 연구자들의 이름이 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마크스 폰 라우에, 헨리 브래그, 로렌스 브래그, 윌리엄 로렌스 브래그, 이 사람들이 부자지간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왓슨 크릭도 있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분들 다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에요. X-ray diffraction 기술을 가지고서는 어떤 분야를 연 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툴이고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툴이죠.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일렉트로 마이크로스피 기반의 연구들인데 뭐, 어니스트 루스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 다 노벨상 받은 분들 다 계시고 좀 하나 제가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부분이 2017년도에 크라이오 일렉트로 마이크로스피라는 분야가 구조 생물학 분야를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라는 기여를 가지고 이 세 분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광학적인 어프로치도 있는데 뭐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피 가지고 요새는 요새는 10나노미터 정도까지의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긴 한데 요것은 조금 이제 다른 결인 것 같고요. 요거는 아무래도 플로레센스를 갖는 어떤 물질을 태그해 가지고 그 태그된 것으로부터 인디렉트한 정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레졸루션 상으로는 한 10나노미터 레졸루션까지 현재는 볼 수 있다. 광학으로도. 근데 이제 EM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앵스트롬 스케일을 저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죠. 원자 수준까지. 이론적으로는. 요런 히스토리가 있는 것 중에 이제 저희의 디벨로먼트가 있고요. 그래서 크라이오 EM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는 크라이오 EM을 기초로 한 싱글 파티클 어나리시스라는 기법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프로틴 몰래큘들, 단백질들의 구조 분석을 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단백질을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디네틱 코드가 있죠. 이 코드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박테리아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 코드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박테리아 계속 만듭니다. 계속 만들고 그 프로틴 솔루션을 우리가 정제시켜주게 되면은 하나의 지네틱 코드로부터 온 같은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단백질들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무수히 많이 만들어진 단백질 솔루션을 아주 빠른 속도로 리퀴드 에세인에다가 넣어가지고 얼리게 되면은 주변의 솔루션은, 그러니까 물 분자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얼음 같은 결정이 아니라 무결정의 상태로 그냥 그대로 픽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트리파이드 아이스라고 부르는데 그럼 무결정 상을 갖는 얼음으로 픽스가 되고 그 안에 단백질들이 굳어버리게 되겠죠. 딱 고정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고정됐을 때 이 단백질들은 아주 빠르게 고정이 되니까 랜덤한 방향으로 막 고정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같은 구조를 갖는 단백질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각 입자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지를 한 장 한 장 한 장 찍습니다. 그러면은 어슘하기로는 같은 구조를 갖는 단백질로부터의 여러 다른 방향에서의 사진을 찍는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이제 어떤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에 컴퓨터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3차원 공간상에서 내가 이 이미지를 어느 방향으로 본 거냐 이거를 쫙 분석을 해가지고 잘 붙여주게 되면은 3차원 구조를 저희가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술이고요. 그게 이제 2017년도에 화학상을 받았고 지금은 이 기술이 뭐 파마 컴퍼니 같은 데서도 굉장히 이제 스탠다드 툴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들을 인더스트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같이 이제 인올게닉 머트리얼 하는 사람들은 또 일렉트론 토모그라피라는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케이스는 여러 입자에서 이미지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재료가 있으면 이걸 돌려가면서 찍는 겁니다. 돌려가면서 쭉 여러 방향으로 찍게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3D상에서 리컨스트럭션을 해주게 되면은 3차원 구조를 풀 수 있다. 이런 컨셉입니다. 근데 이제 크라이오 EM 기반의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얼립니다. 얼리기 때문에 이제 액상에서의 구조가 약간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입자들이 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은 아닌 것들도 사실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뮤턴트, 쉽게 말하면 뮤턴트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뮤턴트로부터 오는 이미지들은 다 소팅아웃 해줘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렉트론 토모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빔에 대한 노출 시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빔에 의한 데미지 같은 게 입을 확률이 높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총매 같은 데 관심이 많은데 총매는 표면 구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자 구조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뀔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완벽하게 모든 각도에서 이미지를 얻는 것들이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시편대 위에 올려놓고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기술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발한 건 뭐냐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이름은 3D 싱글이라고 붙여보긴 했는데 개별 입자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3D 싱글이라고 붙여봤고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는 그래핀 두 장 사이의 액체 시편을 담지할 수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비슷한 총매 활성을 나타내기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주 호머지니어스한 플라티늄 총매 입자를 합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합성된 입자들을 잘 정제하고 솔루션 상에 넣어주면은 이 솔루션을 그래핀 두 장 사이에 넣을 수 있고요. 그 그래핀 두 장 사이에 넣은 샘플을 가지고 팀 이미징을 하게 되면은 얘는 액상의 안에 있기 때문에 입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브라우니한 모션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돌기도 하고. 그럼 저희가 하는 일은 이 하나 입자를 쭉 그냥 이미지만 찍어주게 되면은 얘가 돌면서 계속 다른 방향을 보여줄 거잖아요. 이미지를 쭉 찍게 되면은 이 차원 이미지 상에는 계속 다른 방향의 스냅샷들이 계속 찍히는 거지. 무비 상에는. 그리고 각각 하나의 입자로부터 모든 방향의 오리엔테이션이 포함된 정보들을 시리즈로 쭉 얻을 수 있게 되고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에 넣어서 돌려주게 되면은 삼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앞에 예를 든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장점은 뭐냐면은 어쨌든 액상에서의 구조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있는 입자들이 각각이 다 구조가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 입자가 돌고 있는 동안에 그 하나의 입자로부터 모든 구조 정보를 얻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들을 확장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용어를 좀 빌려오게 되면은 뮤턴트가 발현된 구조를 갖는 서로 다른 약간씩 다른 구조를 갖는 단백질의 구조들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실험을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아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짧게 5분 동안에 이 컨셉을 말씀드린 것 많은 비교도 안 되게 아마 엄청난 고생을 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사실 잘 작동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고분해능 3D 클로믹 댄스티맵을 얻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원자 위치도 구분해낼 수 있고 그로부터 이제 표면 구조도 이해할 수 있고 내부 구조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컨셉은 이렇고요. 이 기술로 저희가 원자 분해능까지를 3차원 공간상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최근에 리포트를 했고요. 저희가 사이언스지의 표지 논문으로 이렇게 4월 달에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몇 군데 기사도 막 나오고 했는데 제가 좀 재미난 스토리는 이날 아침에 이제 아는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기사는 저희가 내려고 준비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몇 군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문자 온 게 뭐였냐면은 네이버 실검도 1위를 찍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막 찾아봤죠. 저도 잠이 덜 깼는데 막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죠. 그거는 좀 재미난 일이잖아요. 찾아봤더니 제 이름은 아니고요. 나노입자, 나노입자가 7,9mm를 올라가서 뭐 어쨌든 이 사이언티스트로 내가 뭔가 기여를 했구나.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심을 좀 가졌고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잘 워킹을 했고 여기 지금 표지에 그림에 있는 이것들이 2.x나노미터 그러니까 2나노에서 3나노 정도의 다이아미터를 가는 플래티늄 총매 실제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총매거든요. 연료전지나 이런 데 플래티늄 들어가는 거 보면 대체로 2, 3나노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것들의 원자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이미지화해가지고 포함시켰고요. 그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동영상이 아마 플레이가 될 건데요. 저희가 실제로 합성을 했고요. 여기는 8개에만 실었지만 저희는 굉장히 많은 구조분석을 동시에 많이 해가지고 구조적인 공통점이라든지 배리에이션을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문에는 대표적인 것들만 실었고요. 저희가 합성을 아주 꼼꼼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려고 했고 이걸 일반적인 그냥 컨벤셔널한 TM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잘 만들었네라고 할 거예요. 굉장히 모양도 균일하고 크기도 거의 균일하거든요. 이제 자세히 저희가 이런 분석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밑에 두 개 있는 것처럼 멀티도메인 입자들도 있고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싱글 크리스탈린 FCC 구조를 갖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졸루션을 아주 높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클로믹 댄시티 맵에서 댄시티의 인텐시티가 높은 지점들을 딱딱딱 찍게 되면 거기가 구성 원소의 위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구성 원소의 위치를 다 찍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입자, 나노 총매 입자 하나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원소의 XYZ 코어디니에스를 다 맵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게 되면 얘들이 원래는 우리가 FCC, 플랫폼 FCC 구조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FCC 구조와 비교했을 때 각 애톰의 위치가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지 어떻게 벗어나 있는지 혹은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정도까지 레돌루션이 확보가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이그잠플을 3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는 FCC 구조예요. 그래서 105, 110, 111 구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FCC 구조로에서 나타나는 그런 레티스 플레인들을 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노 입자 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궁금해가지고 예측도 하고 아니면 앵상블 메저먼트에서 예측도 하고 했었던 게 뭐냐면 벌크 구조랑 비슷하긴 할 건데 사이즈가 작아지면 많은 물성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물성들이. 그럼 이제 사이즈가 작아졌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의 어떤 구조적인 변형이 일어날 것이냐. 왜냐하면 얘는 X-ray 디프렉션 찍으면 거의 엑시스 구조로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궁금해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에톰 투 에톰 레벨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레티스 패라미터를 에톰 투 에톰으로 다 재봤어요. 그럼 예를 들어 하나의 파티클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 실선으로 표시된 것들은 벌크 레티스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점으로 표시된 것들은 에톰 투 에톰 디스턴스예요. 각 결정학 방향에 대해서. 그럼 입자의 중심부에 대해서는 거의 레티스 패라미터가 벌크랑 비슷해요. 근데 중심부에서 표면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디비에이션들이 좀 일어나고요. 그 디비에이션되는 과정은 약간 레티스 패라미터가 조금 넓어지는 아주 약간 넓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2, 3나노미터 정도가 되면 이런 표면 효과에 의해가지고 표면으로 갈수록 레티스 패라미터의 어떤 플럭추에이션이 약간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클레임으로 다뤘던 부분이고요. 논문에 실지는 않았지만 보시게 되면은 FCC 구조하면은 ABC, ABC 스태킹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그 레이어바일 레이어를 쭉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색깔로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을 표시를 했거든요. 쭉 보게 되면은 어느 자리에 베이컨트 사이트가 있는지 혹은 어느 자리에 인터스티셜 사이트들이 있는지 혹은 두 개의 도메인이 만났을 때 그 두 개의 도메인이 만나는 그 그레인 바운더리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티스 파라미터가 벌크와는 같지 않다라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커지는 레티스 파라미터가 약간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스트레인에 반영이 돼가지고 스트레인 값이 0보다 약간 큰 이런 값들을 갖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몇 개 파티클을 사실 분석을 한 거거든요. 몇 개의 파티클에 대해서 이런 레티스 익스펜전이 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과연 진짜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저희도 질문을 당연히 했었고 이거 규명한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적으로도 리체킹을 엄청나게 하고 구조의 밸리더티를 증명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도 너무 기니까 이제 다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6개 뿐이냐 6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냐 혹은 구조 분석상에서야 어떤 좀 에러나 이런 거일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 입자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저희가 합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Synchrotrans X-ray 디프렉션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파란색 패턴으로 보이시는 게 이거보다 훨씬 큰 벌크에 가까운 24나노미터 정도 되는 플래티눔의 디프렉션 패턴인데 1, 1, 1, 피규 아시는 것처럼 예상되는 위치 앵글에 아주 샤프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든 입자는 워낙 작으니까 이제 당연히 브로데이기겠죠. 브로드닝이 일어나는데 그 브로드닝 되는 방향의 그 맥시멈 인텐시티의 방향은 약간 로우 앵글로 아주 약간 쉬프트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매티스 패라미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간 확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의 근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좀 별개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은 이론적인 계산 연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많이들 하실 거예요. DFT 계산 같은 걸 많이 하실 텐데 DFT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 사이즈면은 원자 개수가 500개에서 1000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시스템 DFT 계산을 거의 못 넣어요. 넣고서 계산해가지고 왜냐하면 시스템 사이즈도 클 뿐만 아니라 DFT 계산에서는 이거를 릴렉세이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랑 구조체를 얼마 사이즈로 넣어주고 얘를 우리가 주어진 환경 베큐이면 베큐, 온도 조건이면 온도 조건 이런 환경에서 환경 조건을 설정을 해주고 릴렉세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연력학적으로 예측되는 구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로부터 파생되는 어떤 이제 화학적인 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는 연구들을 하게 되죠. 이걸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험적으로 실제 구조를 아주 높은 분해능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그냥 넣고 원포인트 에너지 계산만 해주면 되지 않냐. 실제 실험에서 얻은 구조정보와 이론적인 예측을 바로 다이렉트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구들을 해보면 되게 흥미롭겠다라고 해서 이론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이제 첫 번째 스텝으로서 어떤 걸 해봤냐면은 그냥 포메이션 에너지 저희가 구조분석한 애들에 대해서 해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구조분석을 통해서 계산된 스트레인 값하고 포메이션 에너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첫 번째 스텝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론 계산 연구들도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렛티스 익스펜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다른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얘들이 콜로이드 상태에서 만들어진 입자거든요. 콜로이드 상태에서 저희가 나노총매 입자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워낙에 표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 표면 에너지를 좀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장치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질로 보통 이루어져 있는 이제 설펙턴트죠. 표면 리간데들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 입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PVP라는 폴리머를 폴리비놀 피롤리딘이라는 PVP라는 폴리머를 활용을 했어요. 이 폴리머는 굉장히 긴 체인이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입자와 바인딩할 수 있는 펑셔널 그룹들이 굉장히 리피팅하면서 쫙 붙어있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바인딩 유닛하고 플래티눔 입자의 표면과의 인트랙션을 계산해보니까 인트랙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 리간도와의 강한 인트랙션 때문에 어떤 메탈 투 메탈의 인트랙션은 표면으로 갈수록 조금 더 루스해, 약간 아주 약간 루스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Radial Strain Mapping 한 것과 한번 비교해보시면 이 밑에 있는 그림인데 센터로부터 바깥쪽으로 벗어나면서 얼만큼 렉티스 패러미터가 벗어났느냐를 보여주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표면에서 유니폼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빨갛고 어떤 부분은 파랗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이제 리간드의 구조와 연결을 해보게 되면 나노 입자는 한 2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PVP 폴리머 리간드는 이것보다 훨씬 깁니다. 10나노라 친다면 이 안에 바인딩 유닛이 되게 많겠죠. 저희가 예측해볼 수 있는 이 캡핑의 케미스트리는 어떻게 되냐면 몇 개의 바인딩 그룹이 나노 입자의 특정 사이트에 붙고 나머지 긴 폴리머치에 있는 밖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나와있어가지고 콜로이더 스테빌렛을 유지하는 이런 구조를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아마 바인딩들은 랜덤하게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레이디얼 스트레인이 이렇게 랜덤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이런 표면 리간드의 바인딩 효과로 인해가지고 렉티스 패러미터는 표면으로 할수록 아주 약간 루스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 및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험 테크니컬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핀 리퀴드셀이라고 하는 이런 리퀴드셀을 만듭니다. 그래핀 사이에다가 액체 샘플을 넣어주는 건데 예전에 저희가 만들 때 처음에 어떻게 했었냐면 그래핀을 TM 그리드 위에다가 코팅을 하고 그런 걸 두 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하나의 위에다가 솔루션 샘플을 아주 약간 로딩을 하고 하나 덮고 쫙 빨아들여요. 그러면 대부분의 액체는 많이 빨아들고 압착이 되겠죠. 압착이 되면 그 안에 어딘가에는 군데군데 액체 포켓이 랜덤하게 남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 이미징하러 들어와서 보면 액체 포켓이 어떤 거는 수십 나노 사이즈 어떤 거는 수마이크로 사이즈 랜덤하게 막 있거든요. 거기를 체리피킹하듯이 하나하나 다니면서 이미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비효율적이고 사실은 하나의 포켓에서 얻을 수 있는 나노 입자의 트라젝터리 개수가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 의미가 있냐.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고 어디 가서 발표하고 그러면 기술은 좀 신기하긴 한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세 개 나노 입자 이렇게 바뀌고 성장하고 구조보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저희는 이제 이런 이미징 플랫폼을 좀 정형화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비록 하나의 필드 오브 뷰에서 얻을 수 있는 트라젝터리 입자의 개수는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이것을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으면 이미징 자체는 저희가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할 수 있으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트라젝터리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싱글 파티클 레벨에서의 어떤 피직스뿐만 아니라 이게 앙상블 레벨에서 우리가 이론으로 예측하고 혹은 기존의 다른 방법으로 다른 분석 방법으로 이해됐던 것들은 다 앙상블 에버리지 된 어떤 정보들이잖아요. 앙상블 에버리지 된 수준에서는 어떤지 이걸 따로 분석하고 이것도 이 두 개의 다른 레벨을 커넥션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런 리퀴드 셀을 아주 많이 정형화된 디멘전으로 만들자. 그래서 에노딕 알루미늄 옥사이드라는 멘브레인을 활용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실제 SM 이미지인데 이거는 두께가 약한 한 100나노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포어가 이것도 수십에서 수백나노 정도 포어 사이즈로 조절이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포어가 아주 레귤러하게 어레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AAO 만드는 것은 워낙에 오랫동안 연구되어온 분야여가지고요. 여러분들 직접 만드는 것도 되게 쉽고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어쨌든 그런 구조체를 갖는 이제 AAO를 활용을 해가지고 위아래에다 그래픽만 잘 덮으면 이런 이제 뭐랄까요. 허니컴 구조에 들어있는 뭔가 나노 챔버. 그래픽이 위아래로 있는 나노 챔버들을 어떤 어레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저희가 패브리케이션을 했고요. 그건 잘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위에 이제 이렇게 서머라이즈 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구조체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TM 그리드 상에 요 밑에 네모나게 있는 데가 AAO 멘브레인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AAO 멘브레인이 들어간 데가 어딘지 정도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스퀘어를 활용을 했고요. 요거는 뭐 작게도 만들 수 있고 더 크게도 만들 수 있겠죠. 더 확대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각 챔버마다 입자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모든 챔버에 다 액체 샘플이 완벽하게 실링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네노 챔버의 개수가 수천 개 이상이니까 뭐 수백 개만 있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아주 로우 레졸루션에서 어디에는 액체가 차 있는 챔버고 어디에는 액체가 비어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리졸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래핀 리키드셀 하면은 다른 종류의 리키드셀에 비해서 그래핀을 윈도우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고분해능의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함을 확인을 했고 저희가 이제 뭐 얼려가지고 일스 메저먼트를 하게 되면은 얼음의 두께도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에노챔버의 Depth로 디파인되는 그 정도의 두께의 얼음이 잘 형성되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연구는 뭐냐면은 각 챔버마다 데이터를 아주 짧은 시간 얻고 옆에 챔버로 옮겨가가지고 또 얻고 사실 데이터를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컨시스턴트한 이미징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전자비물을 쏘여주면서 이미징을 하게 되면 이 작은 볼륨에서의 솔루션 샘플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화학적으로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여기서 데이터를 얻고 옆으로 가서 프레쉬한 챔버에서도 데이터를 얻고 또 프레쉬한 챔버에서도 데이터를 얻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들은 그것들의 첫 번째 스텝으로서 디퓨전 다이나믹스를 챔버 바이 챔버로 본 그런 연구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픽 리키드셀 아주 좀 어드밴스던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음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몇 가지 스토리만 좀 간략하게 이제 저희가 스터디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아무래도 화학생물공학과 화공과에 있다 보니까 총매에 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총매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앞서 보여드린 플래티눔 같은 거는 콜로이드 페이지로 만들었는데 콜로이드 페이지에서 만들어서 담채에 붙이기도 하지만 담채 위에서 직접 성장시키기도 해요. 프리커서를 담채에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열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리덕션 반응을 보낸다든지 해서 총매가 직접 자라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 반응이 사실은 산업적으로는 더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스케일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통 이제 총매 담채에 많이 쓰이는 물질들 중에 이제 카본도 많이 쓰이는데 카본 담채 위에서는 어떻게 자라는지를 본 케이스고요. 이거는 총매로써는 니클이라는 트랜지션 메탈 총매가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본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결정이 성장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흔히들 말하는 뉴클리에이션 앤 그로스 뭔가 이제 결정이 조그맣게 생기고 거기서부터 점점 커져 나가는 결정성이 있는 아주 작은 뉴클리아이가 생기고 얘가 커지면서 그 결정이 큰 결정으로 자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카본 서포트 위에서 자라는 니클을 봤더니 얘는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밑에 이제 무비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뭔가 있습니다 가운데 뭔가 막 생기는데 아직 결정성은 없어요. 위에 건 있는데 밑에 건 없죠. 없다가 결정성 있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그게 쫙 프로파게이션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무비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아몰포스한 어떤 뭔가 좀 댄스한 물질들이 먼저 프리서피테이션이 되고요. 그 프리서피테이션 내에서 결정성을 갖는 도메인이 형성이 뉴클리아이션이 되고 그 도메이 점점 커 나가는 소위 말하는 투스텝 메커니즘을 따라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몰포스한 도메인이 있고 그 안에서 결정성이 쫙 성장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니클 프리커서를 활용을 한 건데 니클의 성장을 본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섭스트레이트와 이 메탈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계산해보게 되면은 프리커서 상태에서 니클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MD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되면은 그래핀과의 가까운 쪽에 댄시티가 더 높습니다. 니클은 사실은 카본과 좋은 인터랙션을 갖는다는 물질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클 위에다가 CBD 카본도 그래핀도 키우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유출해보면 이 인터랙션이 되게 좋음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커서 상태에서도 이 섭스트레이트와 가까운 거리에 많이 농축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들이 결정화된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메탈인 골드와 비교했을 때 니클의 경우에는 훨씬 더 안정한 바인딩 에너지를 갖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섭스트레이트와의 강한 인터랙션이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뉴클레이션의 그로스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암홀포스 투 크리스탈린 하는 투 스템 메커니즘을 따라간다는 것을 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의 암홀포스한 도메인 내에서 뉴클레이션이 여러 군데 일어날 수 있거든요. 결정성을 갖는 도메인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하나, 노란색 하나, 빨간색 두 개, 파란색 하나, 이런 식으로 멀티 도메인 구조들도 이런 투 스템 메커니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규명을 했고요. 또한 때로는 두 개의 도메인의 상대적인 크기라든지 혹은 그레인 바운더리 몰폴로지 커버처에 따라가지고 어떠한 도메인이 잡아먹혀가지고 최종적으로 싱글 크리스탈린 엑시스 구조로 이볼루션 되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로스 관점에서 연구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총매에서는 표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모델 시스템으로 세리아의 반응을 봤는데 세리아를 저희가 관심있게 보는 이유는 세리아는 3 플러스에서 4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하는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일어납니다. 레독스 반응을 이니시에이션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특히 또 노출된 면이 1, 1, 1, 1, 1, 5, 1, 5, 5와 같이 다양한 다른 면을 노출하게 되면 표면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옥시전 베이컨시 포메이션 에너지가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옥시데이션 스테인 맵핑을 3차원 공간상에서 해보게 되면 3 플러스와 4 플러스가 위치하는 나노입자 표면상의 공간이 다름도 볼 수가 있고 합성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다른 몰폴로지를 만들어주게 되면 다른 면들이 노출되게 할 수 있으니까 반응성을 조절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성된 세리아가 총매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총매의 담체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에 대해서 인시추 스터디도 많이 했습니다. 인시추 스터디 보게 되면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온도에 따라서는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인바이러먼털 템을 이용해 가지고 표면에 원자 구조가 노출된 공기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었고요. 표면에 옥시데이션 스테이트에 따라 가지고 솔루션 상태의 색깔도 바뀐다. 이런 스터디들도 있고 엠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액상에서 직접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세리아의 아주 심플한 애칭 반응을 표면 애칭 반응을 한번 보자.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전자비음을 아주 액티브하게 활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전자비음을 쏘여주게 되면은 리덕티브 환경을 조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리덕티브 환경에서는 세리아의 표면이 아주 천천히 애칭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실험으로 세리아가 아주 뉴트럴한 물 안에 있을 때 표면 애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르코늄이 도핑된 세리아인 경우는 어떤지 혹은 리덕티브 환경이 아니라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를 넣어 줘가지고 옥시데이립 환경에서는 어떻게 애칭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실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 쭉 보게 되면은 뭐 조금씩 녹고요. 녹는 표면의 트라젝토리를 따라가 보게 되면은 그 패턴이 약간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코너 쪽이 1, 5, 5거든요. 이 위에 두 개의 컨트롤 케이스 같은 경우는 1, 5가 녹는 게 굉장히 도미넌트한 반면에 이 밑에 옥시데이립 컨디션에서는 1, 5도 녹지만 1, 1, 1의 컨트리뷰션 이 마름모의 면에 해당하거든요. 이 1, 1, 1의 컨트리뷰션은 굉장히 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옥시데이립 환경에 따라가지고 어떤 면이 더 리액티브하고 어떤 면이 덜 리액티브하고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키네틱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왼쪽 그림과 가운데 그림은 사실 같은 내용이고요. 이제 얼만큼 빨리 녹는지를 매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 안에 있을 때와 지르코늄이 도핑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지르코늄이 도핑되면 더 빨리 녹고요. 그리고 하이드로젠 파워옵사이드 환경이 되면 사실은 더 빨리 녹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리덕티브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FT 캘플레이션을 통해가지고 표면이 리덕션되어 있을 때 세륨의 바인딩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세륨의 표면에 비해서 더 낮은 바인딩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옥시전이 뭔가 리덕티브 환경에서 빠져나가고 나면 거기 붙어있는 세륨은 바인딩 에너지가 더 낮아지면서 또 쉽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덕티브 환경에서 녹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르코늄 도핑된 물질도 한번 활용해 본 이유는 뭐냐면은 총매적인 관점에서 지르코늄 도핑된 것들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 이용을 하냐면은 지르코늄이 도핑이 되면은 이 크리스탈 구조 안에 있는 옥시전의 모빌라티를 굉장히 높여준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르코늄 도핑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역시나 이제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지르코늄 도핑했을 때 옥시전 모빌라티가 커지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측 레이스는 더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옥시젤리브 컨디션, 퍼옥사이드를 넣어줬을 때는 어떠냐 보시게 되면은 퍼옥사이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OH레디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얘들이 표면에 여기저기에 막 붙을 수 있거든요. 붙을 수 있는 지오메트들은 되게 랜덤하고 다양하겠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여러 개를 고려를 해가지고 쭉 세륨의 바인딩 에너지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심지어는 리덕션 되어 있는 표면보다도 더 낮은 세륨의 바인딩 에너지를 갖는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옥시데리브 환경에서는 OH레디칼이 붙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녹는 것에 더 액티브한 어떤 지오메트들이 많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레이스는 이런 식으로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굉장히 재미나게 봤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두 슬라이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별로 컨트리뷰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의 컨트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 5, 5가 더 액티브하고요. 나머지 하나의 옥시데리브 환경에서는 1, 1, 1이 액티브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컨트리뷰션은 여기 초록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에칭 레이스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1, 1의 컨트리뷰션은 더 커지는군요. 반대로 이제 빨간 것이랑 파란 것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에칭 레이스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1, 1, 1의 컨트리뷰션이 점점점점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하자면은 다른 면인 1, 5, 5의 컨트리뷰션이 점점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사실은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생각한 가설은 뭐냐면은 결국 표면 결정 구조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지겠다. 그러니까 리덕티브 환경, 위에 두 개의 컨트롤은 이제 리덕티브 환경에서 녹는 것인데 리덕티브 환경에서는 이제 옥시점 베이컨시가 먼저 형성이 된다 치면 이 옥시점 베이컨시가 사실 불안정하지 않게 생기는 것 자체가 근데 1, 5, 5는 옥시점 베이컨시가 형성되는 거리가 1, 1, 1에 비해서 훨씬 멉니다. 그 옥시점 베이컨시가 처음에 형성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로부터 인해 가지고 1, 5, 5에서 옥시점 베이컨시가 잘 형성되고 에칭이 잘 유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옥시데리브 컨디션에서 녹는 케이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옥시데리브 컨디션이기 때문에 세륨이 3 플러스보다는 4 플러스로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엑스트라 차지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차지들이 있을 때 1, 1, 1, 1, 1은 되게 빽빽하게 크리스탈 구조가 돼 있어요. 댄시티가 높아요. 그래서 엑스트라 차지가 있더라도 이게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잘 좀 수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1, 1, 1이 좀 더 리액티브하지 않은가라는 저희는 이제 가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런 인시추 리퀴드 페이즈 TEM을 가지고 하는 연구들이 좀 더 넓게 보게 되면은 이제 좀 실제적인 전기화학 반응을 보내면서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이제 이그젬플로 관찰한 연구가 배터리예요. 리튬 에어 배터리인데 리튬 에어 배터리는 뭐 차세대 전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되게 멀죠. 물론 이제 리튬하고 옥시전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덴스티, 예측되는 에너지 덴스티는 굉장히 높게 만들 수가 있고요. 예측은.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냥 리튬 아이언 배터리에 비해서 리튬 에어 배터리는 훨씬 더 이해도 어렵고 옵티마이제이션도 굉장히 갈 길이 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화학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앞에 거는 리튬 아이언 배터리는 그냥 투 페이즈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솔리드 일렉트로드와 일렉트로라이트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 사이의 계면 반응인데 리튬 에어 배터리가 되는 순간 게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쓰리 페이즈 리액션이 되거든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의 종류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고려해야 되는 계면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리튬 에어 배터리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디스 차이징 반응 동안에 엘라이트 오토라는 리튬 퍼옥사이드가 생기는데 이 리튬 퍼옥사이드는 기본적으로 인슐레이터입니다. 인슐레이팅 한데 전극 표면에 쫙 생겨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차이징 디스 차이징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한 번 사이클 돌리고 나면 표면에 인슐레이팅 레이어가 쫙 프로텍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왔다갔다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표면 반응으로 할 게 아니라 디스 차이징 할 때 표면의 차이지들을 솔루션 상으로 이동시켜줄 수 있는 레독스 미디에이터로 활용을 합니다. 그럼 최소한 표면을 보호를 하면서 이 엘라이트 오토 형성 반응은 솔루션 상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예로써 DBBQ라는 올게닉 몰래큘르 같은 것들을 레독스 미디에이터로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엘라이트 오토가 솔루션에서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몰플러즈가 되게 특이하죠. 이게 동그란 것도 아니고 어떤 퍼싯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넛처럼 생기거든요. 가운데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토로이드처럼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DBBQ라는 레독스 미디에이터가 활용된 이 반응을 그대로 한번 돌려봤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무비인데 아주 천천히 변하는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제 가운데가 조금 얇아지는 그런 도넛 모양이 형성되는 것들을 인스티츠로 볼 수 있고요. 뭐 리퀴드 홀더에다가 바이오싱 걸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커머셜리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그런 홀더 시스템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회사에서 기술 따라오는 게 훨씬 빨라져가지고 이런 좋은 툴들을 많이 만들어서 아주 비싼 값을 팝니다. 인스티츠로 볼 수 있었고 만들어진 물질이 우리가 보고자 했던 리튬 파옥사이드가 맞다라는 것을 라만이라든지 디프렉션 패턴을 통해서 규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 셀을 딱 까가지고 보게 되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리튬 배터리 만들어서 돌릴 때처럼 이런 도넛 모양이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인스티츠로 볼 수 있으니까 과연 인사이트가 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좀 보게 되면 아주 심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넛으로 자라는 방향을 보게 되면 처음에 가운데 그림이 있는 것처럼 옆으로 자랍니다. 처음에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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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다가 이 페리페를 따라서 점점점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조그만 거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옆에 붙는 거예요. 옆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디스크처럼 자라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여기가 점점점점 두꺼워져서 약간 도넛처럼 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는 아주 스트롱하게 키네티컬리 자라기 때문이에요. 키네틱스를 따라서. 그러니까 반응성이 높은 면이 레터럴한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OO1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아주 이 면이 리액티브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는 굉장히 좀 특이한 모양 이 도넛 같은 이런 모양으로 자란다 라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지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 너무 키네티컬리 컨트롤되는 반응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얼만큼 우리가 잘 매니저블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 리튬웨어 배터리를 최적화하는 연구들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주요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이 외에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것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어쨌든 재료 분석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긴 했지만 분석을 하려면 저희가 관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총매 합성해서 이제 하이드로제네이션, 디하이드로제네이션 반응에 응용하는 그런 이제 총매 연구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핀 만들어서 쓰고 하다 보니까 뭐 이차화 물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차화 물질은 이제 뭐 랩 스케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인치 스케일로 만들어가지고 매스 프로덕션 할 수 있는 뭐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 그 나노 스케일의 물질들 아주 작은 이제 나노입자 같은 것들이 물성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나노입자 합성과 걔들의 광학적인 응용에 대한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터리 시스템 연구하다 보니까 배터리 머트리얼을 이제 뭐 캐서드 애너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아이디어들이 생겨가지고 인시투데이터로부터 얻은 이제 뭐 인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배터리 제로를 재합성하는 이런 연구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DFT 계산을 조금 다른 스케일로 확장하는 연구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분해능의 TM 분석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연구를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뭐 굉장히 독특한 물성을 갖는 이제 박막 연구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타픽이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에서 구조보는 건데 그걸 할 때 실제 로데이터 사이즈가 뭐 한 수백 기가 이상이에요. 그거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구조 파이널 구조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합성하고 리퀴드셀을 만들고 이미징하는 거는 사실은 금방 끝나는 부분이고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사실 금방 끝나는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그 이후에 프로세스하는 게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적인 면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 논문으로 제출하고 리뷰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굉장히 아주 매시브한 이미지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게 좀 큰 테스크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요새 많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AI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AI 같은 걸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응용하는 연구들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부분은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저희 학생들 조금 이제 여기 이보다 뉴 멤버들 좀 있긴 합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 학생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캐리커처를 그리고 있고 잘 보시게 되면은 지도 교수의 사진이 어디 있는지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운데 있을 거고 생긴 건 제일 못생겼어요. 지도 교수 저고요. 저희 학생들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어 제 생각에 나름 이제 굉장히 재밌게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아주 즐거운 랩 생활을 하고 있다고 물론 이제 연구하는 거는 늘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잘 스트레스 매니지 하면서 연구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이제 제가 하는 연구들이 뭐 다양한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학부의 현대칸 교수님 그리고 호주 모나시 대학의 한스 엘룸니 교수님 그리고 로렌스 버클리 네셔널 랩의 피터 얼시어스 스태프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연세대학교 한병찬 교수님 한양대학교 이원철 교수님 저희 이제 같은 대학의 강기석 교수님 이원보 교수님 권국대학교 이원경 교수님 그리고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양지훈 교수님 저희 연구실에서 포스닥을 하고 또 미국에서 포스닥을 하고 이제 최근에 임용이 됐고요. 서울대학교 임정우 교수님 그리고 저희 박사 지도 교수님께도 이제 종종 코멘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스닥이라고 표시하긴 했는데 김병희호 박사님이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을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 학기부터는 숭실대학교 임용이 되셔가지고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희 연구실 멤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교수님 이제 채팅창을 보실 수 있을까요? 스크린 공유를 꺼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크린 공유를 안 끄셔도 되겠네. 네. 그러면 그대로 다시 열어두겠습니다. 이제 김병희호 학생이 질문했는데요. 교수님께서 강연하신 플라티늄 나노 크리스탈에서 인터 아토믹 디스턴스를 측정해보니 벌크 물질에 비해 라티스 파라미터가 증가하는 텐션을 보인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물질은 나노 파티클이 되면 서페이스 텐션의 영향으로 라티스 파라미터가 감소하니 리간드에 의한 텐션이 커서 오버럴하게 텐션이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떤 환경인지가 저희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어떤 환경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나노 입자를 표면을 싹 벗길 수 있거든요. 리간드를. 싹 벗겨가지고 베어한 PTE 표면이 노출된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아주 하이어 레졸루션 TM 이미지를 찍어보면 라티스 컨트랙션 해요. 이게 베큐에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안쪽에 어떤 인터메탈 애톰 투 메탈 애톰 인트랙션이 강해지는 효과가 도미넌트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간은 컴프레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 표면이 무언가로 프로텍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총매 반응이 이 표면에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되거든요. 레티스가 약간 컨트랙션 하는지 약간 익스펜전 하는지 혹은 코디네이션 넘버가 얼마인지 이게 되게 센시티브한데 그런 게 이제 노출된 이 계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레티스 익스펜전은 저희가 합성한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렇더라. 굉장히 스트롱하게 프로텍션하는 올게닉 리간드가 캡핑되어 있을 때는 플래티늄은 이렇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캡핑되는 게 다르면 또 달라질 것이고 베큐에 노출되면 또 달라질 것이고 이 결정이 플래티늄이 아니라 다른 재료다 그러면 아마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학생들이나 교수님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질문 없으면 학생들이 우선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뭐 학생들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저는 논문 읽다가 올해 4월에 나온 논문을 읽다가 매우 감동적이었는데요. 궁금한 게 이거 그냥 페이지 콘트라스트로 찍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파티클 하나를 랜덤하게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걸 찍었는데 보통 몇 장 정도 찍어야지 그 하나가 리컨스트럭션 되나요? 저희가 스케일을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2ms 프레임 레이스로 찍고요. 한 10초 정도 찍습니다. 그러면 꽤나 많이 지금 그러면 천 장, 만 장 정도 찍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만 장이 다 활용이 되진 않고요. 그 만 장에는 사실 한 장에 필드업 위에 입자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패럴렐한 데이터 아키지션이 가능해요. 근데 그리고 또 만 장 중에서는 얘가 잘 돌 때도 있고 표면에 잠깐 붙을 때도 있어요. 워낙 얇은 리키드셀이다 보니까. 그리고 돌 때도 어떠한 면에서는 이게 레티스트 프린지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불러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 장을 놓고서는 저희가 알고리즘 상에서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잘 찍은 이미지는 한 천 장 정도면 충분히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천 장이면 아주 충분해요. 저는 궁금했던 게 대부분이 랜덤 디스피싱이기 때문에 레티스가 로우 존으로서 맞는 이미지보다는 라인으로 나온다거나 제대로 그러니까 레티스트 프린지가 제대로 분해가 안 돼서 나오는 이미지가 훨씬 많은데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런 것 정도면 다 사실은 리컨스트럭션 들어갑니다. 프린지 정도만 나오더라도 저희가 어떤 면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명간 간격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 방향에서 오는 게 계속 중첩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방향에서는 레졸루션이 훨씬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방향에서는 레졸루션이 약간 좀 바이오스도 될 수 있고 라인처럼 보인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얻었을 때는 좋은 레졸루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여기는 레티스트 프린지들이 되게 잘 보이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리컨을 해보게 되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은 저희가 어는 예뻐 보이긴 하지만 오리엔테이션의 커버리지가 많지 않은 거죠. 잘 보이는 면들만 많이 포함된 경우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최대한 많은 로테이션 커버리지를 얻어야지만 잘 구조를 풀 수가 있습니다. 찍는 것보다는 포스트 프로세싱이 완전히 그냥 완전 노동 집약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자동화를 꽤 많이 시켰고요. 아까 잠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있는 것 같고 그거와 동시에 패키지를 다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알고리즘이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3D, Tomo, UCLA 미아 교수님도 그렇고 나름 받은 알고리즘이 결국 그게 핵심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이 정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질문해도 될까요? 굉장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금 정성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논문 쪽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보니까 정말 이미지 프로세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같이 그냥 방막 성장하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TM을 항상 보면 로컬 매저먼트라는 한계 때문에 이렇게 찍어도 사람들이 이거는 어디 특정 부분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실험하면서 보면 다 균일하더라도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이미지 프로세싱이 발전하면 이게 대면적을 다 스캐닝을 한 다음에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만 장이 찍힌 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면 이게 단순히 로컬 매저먼트에서 대면적 매저먼트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하신 것보다 훨씬 로우텍일 것 같거든요. 이건 그냥 여러 번 쭉 찍어가지고 잘 데이터 코렉션 저도 이제 저는 사실은 TM 전공자가 아니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실 TM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것들을 쭉 보면서 배운 건데 오히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바이오 몰래클 이미징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개발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가 되게 많고 그 입자를 하나하나 다 찍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들이 다 오토메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교수님 목적에 맞게 교수님 재료에 딱 맞게 약간 모디피케이션만 하게 되면 바로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하시는 분들로부터 좀 레슨을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제 나노 파티클 합성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리간들을 언제 넣느냐 이제 넣는 타이밍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사용하시는 테크닉 자체가 얼마나 유니버설하게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아 예. 그 뭐 콜로이드 나노 입자 합성하는 건 아까 제가 어크날리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택한 교수님이 엄청 전문가시고 저도 박사 때부터 사실 처음에는 합성 연구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콜로이드 합성 되게 많이 해서 퀀텀단 만들고 동그랗게도 만들고 라드도 만들고 테트라파드 만들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 자체는 지금은 뭐 거의 백화점 수준입니다. 네. 되게 잘 정형화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만든 이 플래티늄 입자 합성하는 것들도 그중에 하나를 조금 와서 저희 연구실에 맞게 이제 최적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골드도 워낙에 클러스트 사이저에 따라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혹시 골드 쪽도 뭐 다양하게 연구를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직 논문으로 발표하진 않았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대로 이제 구조 분석하는 것들하고 그리고 골드도 총매로 많이 활용되거든요. 그 총매 활용되는 과정 중에서 페이드 트랜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연구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기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렉트론 덴스티 때문에 보기가 어렵나요? 네. 유기분자는 교수님 딱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전자빔에 대한 어떤 센스티비티 때문에 확실히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실험을 하면서 받은 정보는 뭐냐면 액상 이미징을 하잖아요. 액상 안에 있고 여기 이제 그래핀이라는 물질로 코팅이 되어 있고 막 그러면은 그냥 프로틴, 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유기분자를 그냥 이미징하는 것보다 데미지가 훨씬 적어요. 아마도 이게 솔루션 상에 있으면 이 데미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뭐 라디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스캐빈징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핀이라든지 아니면 이 물 같은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이제 좀 일렉트론 빔 센스티비티에 관점에서는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기분자 같은 경우는 액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백그라운드에 대해 물이라든지 용액에 대해서 로봇토는 이제 좀 컨트라스트 감소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이 전체적인 셀 두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런 게 좀 키 이슈인 것 같고 저희의 프리리미너리한 데이터상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폴리머 같은 거 고분자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뭐 MOF도 보시고 뭐 이것저것 막 요즘 많이 보시더라고요. 요즘에 지스트에 이은지 교수님이 이제 이빙 가지고 네 맞습니다.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학생이나 교수님들 계실까요? 학생들은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오늘 전기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훌륭한 발표해 주신 박정환 교수님께 따뜻한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직접 찾아뵙고 네 교수님 오늘 발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는 직접 뵙고 이것저것 얘기도 나누고 재미있는 일을 저 하푸냐 옥사이르까지 하시는지 몰랐어요. 제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능력자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직접 뵙고 만남에서 직접 말씀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